징 징 고고의장 밖에서 마지막 퍼즐을 찾지 못했으니 집에 돌아갈 수 없다 5,000,000,000,000 이런 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쳤어요? 괜찮아요? 저희가 2005년부터 활동하면서 그 때에 대해 2005년부터 제가 초대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오우 오우 멋지다 그리고 슈퍼주니어 팬이 되신 분이 되었죠? 그리고 조화시지 않는데 친구들 따라 50분 또는 계실 텐데 저희들이 처음 다 다 표렴하게 될까요? 어때요? 여기 비싸 지금 따라 하기가 되나요? 다 표렴하게 하지만 아까 보니까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11일까지 하자고 아니요 오늘이 슈퍼주니어 11일인 줄 오늘이 오늘이 오늘은 111 111 컷 아 110일이 111 1 1 수은 1 1 수은 beim 한글자막 by 한효정